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.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중국의 칭하이 우리 항상 얘기를 했었죠. 칭하이성에는 작년 말에 붉은 달이 뜨던지 유성이 떨어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붉은 달이 뜨고 유성이 뜨는 게 한 번에 그날이 이루어졌죠.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했던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? 칭하이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자주 지진이 발생되는 곳이고요. 수천성, 민란성, 신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는 1월 1일, 올 1월 1일에 지진이 났던 4.5였습니다. 중국의 칭하이요. 드러내 깊이는 16.5km입니다. 보면은 여기 이제 칭하이 지진이 난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정월 대고름에 중국이 정조우라고 있습니다. 헤난의 정조우 헤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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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난 날이 헤난, 헤난, 헤난 아, 정조우 이 정조우가 여기에 소림사가 있고 로양, 나양이 있습니다. 정조우가 여기서 정을 대보름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과 천둥, 눈이 오고 막 그런 강한 어떤 대설의 블리저드가 있었습니다. 이제 정월 대보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뭐 불길한 징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. 뭐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.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벼락, 천둥, 눈이 오는 블리저드가 있으니까요. 이 헤난 성 정조우를 그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월 대보름에 그 벼락이 치고 뭐 저기 천둥이 내리고 눈이 뭐 이게 막 불길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정조우 여기를 좀 보시면은 이 정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헤난 성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진정한 중원 우리가 보통 중원 뭐 죄송합니다. 중원을 지킨다 뭐 중원 뭐 그러지 않습니까? 뭐 한국도 중원 고구려비 중원 인데요. 여기 보면은 저기 뭐죠? 그 뭐야 그 아 베이징, 시안, 난징, 항저우 여기가 이거를 중심으로 펼쳐진 형국이 바로 허난성 정조우입니다. 여기 여기 바로 정조우 여기요. 이게 저기 베이징 그 위에 허베이가 있고요. 그래서 베이징, 시안, 서안입니다. 난징, 항저우를 중심으로 펼쳐진 형국이 허난성의 정조우 허난성입니다. 허난성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황허가, 황허지양이, 황하강이 여기 있습니다. 황하강을, 황하강은 이제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릅니다. 이 황하 문명, 중국은 황하 문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이 정조우의 서북쪽 정도의 그 황하 문명이 이제 황하 문명을 거기에 관련된 유적지도 있고 그렇습니다. 서북쪽인가 이 정도죠. 로어양 근처에서 그래서 지금 이 정조우가 이제 결국엔 이제 기후변화 이게 그 결국엔 기후변화 이게 뭐 불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엔 기후변화 얘기거든요. 이게 결국에는 그 그렇게 이제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한테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탄소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배출이 중국이 전 세계 1위죠. 그 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32%입니다. 굉장히 큰 거죠. 전 세계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. 탄소배출이 전 세계 1위니까요. 그만큼 이제 이 정조우가 정조우가 상당히 이곳이 지금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커스는 정조우에서 경월 대보름에 벼락천둥 눈 브리저드가 있어서 이제 불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것을 차지으로써 우선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1월 1일 아까 그 칭하이성에 1월 1일 4.5 지진 시작을 해서 중국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요.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조우의 벼락천둥 눈이 오는 그런 정월 대보름에 있어서 불길하다라는 그거를 떠나서 우선 그거는 하나의 미신적인 부분이고요. 이게 뭐냐면은 현재 그 이상기후 현상이 심합니다. 2021년도에 그 한파 다음에 또 폭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때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현재까지도 현재도 메뚜기 때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 쪽에 막 엄청나는 영상 보셨죠. 메뚜기 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출몰하고 있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중국 가뭄과 작년에 뭐 그 산샤댐도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요. 뭐 구글어스로 보니까 산샤댐이 휘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별 얘기 다 나와서 작년에 시끄러웠었죠. 근데 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결국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렇게 굉장한 태풍과 그 폭설이 오다 그 뭐죠 그 저기 태풍과 그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산샤댐이 자꾸 붕괴가 되니 홍수가 나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그 어떠한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가 그럼 왜 발생이 됐냐 우린 그걸 알아봐야 돼요. 기후변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올 2021년을 좀 보면은 이 지진으로 인한 이런 쓰나미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로 지진에 의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 동남아나 남부 아시아 지역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위치한 이 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이 쪽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이다. 이게 예상되는 거죠. 이게 결국에는 다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이 라니니아 현상에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온난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들 발생되고 있고요.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 그 이러한 기후변화나 이러한 지상 어떤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조우에서 한 번도 여기까지 없었던 헌안성이 정조우에서 그 벼락과 천둥과 눈이 갑자기 보였다. 이상하다. 뭔가 하늘에 어떠한 뭐 불길한 게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재앙들이라는 거죠. 미신으로 뭐 어떻게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그렇게 막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니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. 그거 하고는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중요한 건 하여튼 그렇다면 중요한 건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재팬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재팬이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후쿠시마 쪽에 지진보다는 이 호카이도 아오머리 아오머리하고 저기 호카이도 사이 그다음에 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이 지금 위험하다 말씀드렸죠.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할 것 같다. 백두산도 위험하다. 그런 말씀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남해안 쪽에 또 이제 쓰나미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타이페이 쪽에도 여기 보시면 이란 그다음에 화리엔 다음에 홍춘이 세 군데에서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. 결국엔 중국과 남 결국 이 지진 지진 자체도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그 온난화와 지구 지구의 자꾸 변화 이 아이슬란드에 지금 계속 요즘에 지진하고 나오잖아요. 그럼 아이슬란드 지진은 왜 나오냐 이거예요. 아이슬란드에 계속 지진이 나오냐 이러면서 그 유럽이 빙하기가 걸릴 수가 있다. 위험하다.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오로라도 함부로 보면 안 된다. 이제 뉴질랜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가 병들었다. 정조우에서 허난성 정조우에서 벼락천둥 눈이 오는 블리저드가 해서 이게 불길한 징조다.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팩트는 지구가 병들었다. 지구가 아주 큰 병이 들었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팬더믹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.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저기 작년 초 1월 1월 초만 하더라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. 2월 돼서야 우리가 진짜 작년 초 재작년 12월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. 설마 이런 팬덤이 이렇게 1년째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.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팬덤이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기후변화 가뭄 지금 정조우의 벼락천둥 눈 블리저드 오는 것들 정월 대버름에 왜 오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지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. 지금 중요한 건 환태평양 조산대 이 지구의 불쏘시계인 여기부터 여기도 같이 병들은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의 불쏘시계인 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도 병들었기 때문에 요즘 계속 지진이 나는 거고요.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되살려야 된다. 단소 배출을 양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양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도 우리가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. 지금. 결론은 그겁니다. 지구를 살리자. 이겁니다. 지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이 후쿠시마 센다이 해상에서 쓰나미가 왔는데 이 2011년 3월 11일에 그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. 그런데 2010년도에 중국에서 폭설 경이로운 폭설이 있어 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어요. 2010년도에 중국에 굉장히 큰 어떤 기후변화가 있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일본에 지진이 난 겁니다. 동일본 대지진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아 이렇게 기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지구는 위험하다.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2010년도에 그러한 경의적인 어떠한 기후변화로써 지구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. 조심해야 된다.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을 안 들었죠. 그러니까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겁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구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팬더믹이 났고 팬더믹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? 여름에 태풍이 물밀도 죽어서 가뭄도 가뭄과 태풍 날씨가 저기 장난 아니었죠. 정말 경이로운 어떠한 날씨였지 않습니까. 그 다음에 또 폭설 지금 요번에 또 눈도 경이로운 눈들이 오고 있죠. 지금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렇지 않습니까. 일본의 군마현에 엄청난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차량 고속도로의 천대가 정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. 미국의 지금 그 뭐 그 지금 텍사스에 눈이 엄청 오고 미국의 뉴욕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러시아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. 유럽의 영국이 어떻게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있는 겁니다. 기후변화가 그리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2010년도에 경이로운 기후변화의 이후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듯이 2020년도에 그러한 경이로운 기후변화 이후에 2021년도 일본에 대지진이 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